자, EBS 수능특강의 1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의 9번부터 해서, 자, 또 이어서 해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consider 생각해보시라. The question,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이고 하니 종종 물어봐지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물어봐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as to, 심표심표니까 없다고 보면은,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한 질문을 생각해보라.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 암탉이라는 것이 고통을 받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What she has never known, 뭐뭐 하는 것이죠. 암탉이다 보니까 쉬로 받는 거죠. 이 암탉이 결코 알지 못하는 것에서 고통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관한 질문을 생각해보세요. 자, 이 질문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물어봐지는 건데, 자, 심표심표 사회를 잠깐 보면은, 포함해서 과학자들인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까지 도주 후 사람들이죠. well, disposed 하면은, disposed 자체가 호의를 가진 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동물에 관한 호의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주 물어봐지는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 질문의 내용이 뭐다? 자, 암탉이라는 것이 고통받는지 안 받는지, 암탉이 결코 알지 못한 것에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옥스포드 과학자인 메리안 도킨스는 수행했습니다. 실험을 결정하기 위한 what hands felt about their homes 암탉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의 집에 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녀가 놀랍게도, 이 연구원은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암탉인데, 어떤 암탉, who had been confined, 구속된, 속박된, 한정된이죠. 두 배터리 케이지 하면은, 이게 닭장입니다. 닭장에 구속되어 있는 암탉들은, 자, 그 다음에 또 신표 신표 나오는 거죠. 닭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울입니다. no larger than, 더 크지도 않은, 한 장의 신문지보다 더 크지 않은, 신문지보다 작은, 그런 닭장에 구속된 암탉은 주어가 hands죠. 주어질 때, 선택권이 주어질 때, between A and B죠. 자, A와 B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A에 해당되는게, small outside run with grass and cages까지, small outside run with grass. 자, 이것과, 그리고 케이지 사이에 선택권이 주어질 때,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hands라는 주어에 대해서, 자, 위에 나오는 hands에 대해서 동사가 지금 초주죠. 선택했습니다. stay in the cage. 차라리 우리의 살아가겠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암탉이, 어떤 암탉이냐, 닭장에 구속되었던 암탉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냥 닭장에서 남아 있겠다라는,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얼핏 딱 봤을 때, 암탉은, 뭐, 생전 처음 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야. 닭장에 남아 있겠다를 선택하는 것은, 이 닭, 이 닭고기가, 닭고기가 아니라 암탉이, 닭장에 구속되어 왔던 암탉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닭장에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닭장에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왠기분은 선택권이 주어질 때도, 어, between a and b, ab 사이, 노란 게 ab죠. 그러니까, small, outside run. 자, outside run 자체가 여기서, 방목장으로 보세요. 잔디밭이 있는 방목장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선택권이 주어질 때, 암탉들은요. 자, 연두색 암탉들은 선택한다. 그냥 우리에 남아 있겠다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우리냐면은, 그들이 그들의 평생을 알고 알아왔던, 그 우리 사이에 선택권이 주어질 때, 앤드 파울 엑스포트, 자, 벨레예리 포토씨는 지적합니다. 파울이 가금류죠. 가금류 전문가인 포토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이 닭들은, 테이컨 하면은 꺼내진이죠. 여기서, 배터리 케이지니까 이게 닭장입니다. 좁은 닭장. 좁은 닭장에서 꺼내진 닭들은, will be inconsiderable state of, 상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상당한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시 못할, 무시 못할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닭장에서 꺼내진 닭들은, 무시 못할 상태에 빠집니다. 닭들이, will be inconsiderable state, 자, 어떤 상태냐면은, what you might call, 당신이 부를지도 모르는, 문화 충격이라고 부를지 모르는, 무시 못한 상태에 빠진다. 충격을 먹는다라는 거죠. 닭장의 닭이 꺼내질 때. 만약에, they are deprived of, 박탈당한다면, the only는 유일한이죠. 유일한 종류의 환경이 박탈당한다면, 닭들은 문화 충격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무시 못할 상태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충격 먹는다라는 거죠. 사실은, they will call up 하면은, 자, 웅크리다라는 거죠. 몸을 똘똘 많이 다니까. 닭들은, 웅크릴 것입니다. 모퉁이에, 자, in a state of, 어떤 상태로, 겁에 질린, 자, terrified한, agoraphobia, 광장 공포증이라는 것은, 자, 뭐야, 공간 공포증, 공포증이죠. 장소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광장 공포증의 상태에서, 웅크리고 있을 것입니다. 겁에 질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it will take a great deal of, 상당한 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understanding to rehabilitate, 이게, 재활하다 라는 거죠. 그들을, 복귀시키다 이 말인, 재활하다 라는 것은, 그들을 현실에, 리얼라이프에, 현실에, 복귀, 시키는 데는, 상당한 양의, 시간과, 참을성 있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닭장의 닭들은, 평생을, 우리에 갇혀 있던, 닭장의 닭들은, 우리를 벗어나면, 상당한 문화 충격을 느낀다 라는 거죠. 자유를, 선택하게끔, 하더라도, 차라리, 익숙한, 닭장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였고,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The cyclical nature of success and failure. cyclic 하면, 주기적인이죠. 주기적인, 본성인데, 성공과 실패의 본질은, 주기적인 본질이라는 건, 성공이라는 것과, 실패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돌고 돈다 라는 얘기죠. 자, 주기적인 어떤, 본질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주기적인, 본질이라는 것이, has been well, 제대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established, 어떤 분야에서, 현대 교량 디자인 분야에서, 그리고 공학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주기적,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경험의, 자, 이건 기간이 얼마에만 이르다라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이, 200년 정도 기간에 이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주기에 앞에서, 어떤 주기적인 본질, 이게, 200년 만에, 한 바퀴를 돈다. 이 소리입니다. 인위치 그 속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스펜스, 기간이 이릅니다. 대략, 2세기 정도, 즉, 200년 정도 주기가, 나타납니다. 자, 어떤 주기, 성공과, 실패의 주기가, 200년 만에, 한 바퀴씩 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더 레슨스, 그 교훈인데, 학습되어진, 실패로부터, 학습되어진 교훈은, 너무나 자주, 잊혀져서, 잊혀지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다시 새롭게 된, 성공기간이라는 과정에서, 즉, 분명히, 앞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교훈을 얻었는데, 이 교훈 자체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공 때문에, 잊혀진다는 겁니다. 실패의 교훈이 잊혀진다. 자,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은, 너무나, 너무나 자주, 잊혀집니다. 뭐 때문에? 성공 때문에. 다시 새롭게 된, 기간의 성공의 과정에서, 잊혀집니다. 어떤 성공인간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술 발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새로워진, 자, 성공의 기간의, 과정 속에서, 종종, 너무나 자주, 잊혀집니다. 실패의 교훈이. 자, 이것이, 마스크 싸면은, 얘 마스크 가리다죠. 이것이, 가려버립니다. 실패의, 자, 교훈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가려버립니다. Underline, 근본적인, 어떤 팩트를 가려버립니다. 어떤 팩트인거니, 디자인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의 디자인 과정은,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똑같은 것이다. 팩트를, 가려, 못보고, 못보게 하는 것이다. 가려버리는 것이다. 지금의 디자인 과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The same as, 모모와 똑같다. 디자인 과정과, 30, 30, 300, 300, 300, 심지어, 3000년 전의, 디자인의, 과정과, 똑같다라는, 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근본적 팩트를, 가려버립니다. 디자인의 어떤, 설계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어떤 절차 자체는, 똑같다라는, 3000년 전이나,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못 본다. 이 말이죠. 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고,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디자인 과정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의존하는 건데, 자,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디자인 과정이라는 것이, 인이펙트, 사실, 타임리스라는 겁니다. 자, 는, 시간의, 시대를 초월하는지, 창의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디자인 과정이라는 건, 디자인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디자인 과정이라는 것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말은, 30년, 300년, 심지어, 3000년 전의, 디자인과 똑같다. 디자인 과정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In fact, in part, 부분적으로는, Is that the same cognitive mistakes, 똑같은 인식의 오류라는 것이, The one made, The one made, 자, 저질러졌던, 3000년 전에, 저질러지고, 300년 전, 또는, 30년 전에, 저질러졌던, 똑같은 인식 오류라는 것이,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그리고, Can be expected, 예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저질러진다고, Indefinitely 하면, 무한대로,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Into the future, 미래에도, 자, 이거 성공과 실패의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패라는 것은 일부입니다. 기술적인 조건의 일부입니다. 즉, 필수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실패라는 것이, 실패를 하면은, 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면은, 다시 실패하고, 자, 이 기술발전이라는 것, 마지막 문장, 기술발전의 실패라는 것이, 변수가 아니라, 일부라는 겁니다. 상수. 항상, 자, 일어나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술발전에, 성공과 실패가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자, 어떤, 설계분야다. 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살짝 뭐,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 지금, 빈칸 유형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강의 10번이었고,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 성격을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강의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강의 엑서사이즈 11번 입니다. 더 파퓰러 프레스, 자, 프레스가 언론이죠. 대중 언론들은, 언론은, 딥스, 여긴다.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한다라는 거야. 리쇼링이라는 게 뭐냐. 이게, 쇼어가 원래 해변이라는 뜻이죠. 해변으로, 다시 온다라는 게 이제, 뭐, 복귀 정도로 볼 수 있네. 복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대통령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 개정적인 이유가 바로, 리쇼링 정책을 발표를 해서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긴 한데, 트럼프 전에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물가는 높고, 미국이 공장, 미국의 회사들의 공장이 다 해외에 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는, 이게, 실업률이, 실업률이, 자, 계속, 높아지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세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가지고, 리쇼링을 시켜 가지고, 고용 창출을 하겠다라고, 공략을 걸었죠. 리쇼링 정책. 자, 고용을 높이겠다. 공장을 다시 불러와 가지고, 미국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중 언론은, 어, 여기입니다. 리쇼링이라는 것이, To be bringing manufacturing back home, 고향으로, 제조업을, bring back,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다시,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from mom으로부터, 현재의 자리에서부터, 어떤 자리인거니, there is not home, 고향이 아닌, 즉, 미국이 아닌 자리에서, 자, 여기서 보면, 이 지문에서는 미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 고향이 아닌 자리에서, 고향이 아닌 현재 자리에서, 고향으로 되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을, 그 용어는, 자, agnostic 하면은, 관련이 없는, 이라는 주석에 나와있는거죠. 이거, 관련 없는, 자, 뭐뭐와 관련이 없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어, 뭐와 관련이 없냐, 두가지, The manufacturing being, 제조업이, being brought home, 자, 고향으로 되돌려지는, 그런 제조업이, 시작됐는지,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Holy owned facility, in offshore location, offshore 하면은, 해외, 지역, 지역에서, 홀리 온드로, 시작했는지, 또는, 공장에서 시작했는지, 해외, 자, 업체에, 공장에서 시작했는지, 연구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홀리 온드하면은, 완전히 소유된 시설, 자, 홀리 온드는, 전액 출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든 상관이 없다. 전액 출자라는거는, 라는 것은 나이키라는 신발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나이키 공장이 있는데 시설이 있는데 생산시설이 나이키가 전액 돈을 댄 시설인지 아니면 해외의 업체에 나이키가 아닌 해외의 어떤 공급 업체의 공장에서 시작되었는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있죠. 즉 해외 업체인지 아니면 해외 지역에 전액 출자된 시설인지와 시설에서 시작되었는지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읽어보면 GE,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가전제품 만드는 미국의 큰 회사입니다. 에디슨이 설립한 오래된 회사죠. GE라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리쇼홀다면 복구시켰습니다. 어플리언스 매니펙처링을 제조업을 가전제품 제조업을 복구시켰습니다. 뭐로부터? 프로덕션 퍼셀러틴 차이나 From A to B죠. A에서 B로 미국으로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로부터 미국까지 복구를 시켰습니다. 리쇼홀을 해버렸습니다. It's your own plant. 자 플랜트가 이게 공장이란 뜻이죠. To meet.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복구시켰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기반한 베니남 매니펙처링 이 회사는 결정했습니다. No longer 더 이상 뭐 뭐 하지 않겠다. 구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쉿 메탈 패브리케이션 원료겠죠 이거를 구입하지 않겠다. From Overseas 해외에서 해외 업자로부터는 또 구입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To instant 대신에 이 소스가 동사로 하면 공급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From a local supplier. 지역 업자에게 공급받겠다. To meet 충족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즉 원료 자체를 해외에서 수입해 쓰지 않고 국내산 원료를 쓰겠다라는 것. 자 쓰겠다는 거죠. 이 둘 다가 생각되어집니다. 리쇼어링이라고. 공장 자체를 고향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도 리쇼어링이고 원료를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도 리쇼어링이다. 이 둘 다가 리쇼어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리쇼어링 back to the US. 미국으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이다. 이 리쇼어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Where manufacturing activities are to be performed. 제조업의 활동이 어디에서 수행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뭐하는 독립적으로 이 말은 상관없이. Who is performing the manufacturing activity. 누가 그 제조업 활동을 수행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말은 주인이 누군지와는 상관없이 이 말이죠. 문제가 되고 있는 누가 제조활동. 즉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회사지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그걸 리쇼어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생산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미국인들은 미국 사람. 리쇼어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로케이션 디시전은 지역에 대한 자리의 결정은 오직 as opposed to가 또 어려운 표현인데 뭐뭐라기보다는 결정이라기보다는 지역과 장소와 소유와 관련된 결정이라기보다는 장소, 오직 장소 결정에 대해서만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쇼어링에 대한 개념 자체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대중언론은 여기입니다. 리쇼어링이라는 복구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야. 제조업을 고향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rom 현재의 자리에서 고향이 아닌 자리에서 고향으로 되돌리는 게 리쇼어링이다. 그 용어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뭐뭐에 대해서는 뭐뭐뭐인지 아닌지 그 제조업이 브로트홈 고향으로 되돌려지는 제조업이 시작되었는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액 출자된 시설인지 해외의 위치에서 전액 출자되었는지 아니면 해외 공급업자의 공장에서 시작되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GE라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자 복구시켰습니다. 가전 제조업을 from A2B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에서부터 미국으로 복구시켰습니다. 미국의 자체의 공장으로 복구를 시켰습니다.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면에 이번에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베니만 매니팩처니라는 이 회사는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 Sheet Metal Fabrication은 판금 구조물이라고 되어있죠. 판금 구조물 즉 원료를 재료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 해외 공급업자로부터는 구입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공급받겠다. 어떤 국내산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둘 다가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리쇼링이라고 복구정책이라고 자 그러면서 리쇼링은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조활동이 어디에서 수행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뭐와는 상관없이 누가 그 제조업을 수행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업을 누가 수행하느냐와는 상관없습니다. 자 오직 장소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뭐뭐와 관련된 뭐뭐라기보다는 결정이라기보다는 뭐뭐와 관련된 장소와 소유권 누가 소유하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냐 이거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장소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오직 장소에 관련되어진 자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됐죠?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원료 자체를 미국에서 갖다 쓰면 그 모든 것이 리쇼링에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죠. 자 12강에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유형 마지막 12번 보도록 합니다. 자 내용이 조금 조금 이제 분산되는 느낌이 있는 내용의 글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리리와 그의 동료들은 이끌었습니다. 참여자로 하여금 믿도록 그들이 뭐뭐 할 예정이다. 비투 용법의 의무 예정 가능 운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투 용법의 예정이라고 본다면 그룹 태스크 집단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믿도록 참여자들을 이끌었습니다. 즉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일한다고 믿게끔 이끌었습니다. 자 그 과업 이전에 각각의 참여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써보라고 에세이를 한번 써보라. What it means to be me 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The kind of person I would like to be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종류의 사람은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종류의 사람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즉 나는 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즉 나라는 것은 뭔지 그리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종류의 사람 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험자는 그리고 나서 주었습니다. 각자의 에세이를 또 다른 제3의 참여자들한테 그 에세이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 제3의 참여자들한테 에세이를 주었습니다. 얘네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표시하라고 Who they would like to 원하라죠. Who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in group setting 집단 환경 속에서 누구랑 그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표시해라고 그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집단 환경 속에서 그 실험자는 무시를 했습니다. 자 그 참여자들의 실제 선호 따위는 무시를 했고 무작위로 할당을 하다 몇몇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컨디션 참여자들에게 어떤 상태에 할당을 했습니다. 어떤 상태 또는 조건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대혜드 추측 헌데 They had been passed over by the others. 자 패스오버는 무시하다 근데 수동태죠. 무시되도록 그들이 무시되었던 그런 상태에 참여자들을 할당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시되도록 참여자들을 할당을 했고 몇몇 참여자들은 어떤 상태에 무시당하는 상태에 할당을 했고 그리고 had to walk alone 혼자서 일해야만 하는 즉 왕따를 당해서 혼자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참여자들을 집어넣었다 이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 또 다른 참여자들로 하여금은 어떤 상태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랜덤니 어사인드 무작위로 또 자 할당이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 they were in high demand 굉장히 수요가 높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많이 찾는 상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work with a group 자 그룹 집단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상황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평가 과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에세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제시를 했는데 한 팀은 자 몇몇 참여자들한테는 혼자서 일해라 라고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혼자서 일해야만 하는 조건을 설정을 해줬고 자 나머지 다른 참여자들한테는 워커 위더 그룹 자 집단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participants in the 워커 얼른 컨디션 하면 혼자 작업하는 그런 참여자들은 얘네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제외당했다 라고 믿었는데 이때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Lower Level Of Self Estim 낮은 자존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덴 모 보다는 도즈 인볼브드 바이러 그룹 집단으로 참여된 사람들 보다는 자 함께 일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았다라는 거죠. 높았다 다기보다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자존감보다는 혼자 일했던 사람들의 자존감이 더 낮았다. 혼자 일하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의 우리의 매순간의 순간의 감정은 자 셀프 워스 자존감이죠. 자존감에 대한 우리의 매순간의 감정은 강하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정도의 범위에 의존합니다. 어떤 정도인 거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정도에 그리고 우리를 포함시키는 정도에 자 정도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 집단으로 함께 일했을 때 나를 찾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집단에서 그룹으로 일을 할 때 자존감은 높아진다 라는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 자 그래서 12강 빈칸 유형 까지 우리가 또 마무리 했고 자 그 다음부터는 빈칸 이 아니니까 13강 부터는 이제 조금 수월한 이라는 어떤 예상을 해봅니다. 무관한 문장 실제로는 교재에서는 무관한 문장 유형 으로 나온 지문들 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마찬가지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만화는 때때로 묘사 하다 보여준다 과학자 라는 사람들을 as 노월 하면 외톨이죠. 논을 실험실에 쳐박혀있는 외톨이로 보여줍니다. 영화와 만화는 때때로 과학자를 외톨이로 보여준다. 인 화이트 랩 코 하면 입고 있는 하얀 실험실 가운을 입고 있는 외톨이로 보여줍니다. 영화나 만화는 작업을 하는데 고립된 실험실에서 작업을 하는 동떨어진 실험실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과학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학이라는 것은 매우 소셜 액티비티라는 겁니다. 소셜 액티비티 사회적 활동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비치긴 하지만 외롭게 비치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작업을 합니다. 팀을 짜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종종 포함합니다. 보스 A&B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와 언더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를 둘 다 포함합니다. 그레주에이트 스튜던트는 대학원생 이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언더 그레주에이트 는 대학생 학부생 이라 그러는데 대학생 대학원생 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함께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과학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져오 진조 저 투비 어 굿 커뮤니케이처 훌륭한 소통가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서치 리절트는 연구 결과는 have no impact until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뭐 할 때까지 공유되어 질 때까지 with a community 집단과 동료 집단과 공유되어 질 때까지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스루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출판을 통해 가지고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동료 집단과 공유될 때까지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연구 과학연구 결과라는 것은 함께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 팩트 하면 사실 인 팩트 연구 논문 이라는 것은 출판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할 때까지 그 논문들이 배티드 될 때까지 배티드 하면 심사를 받다 심사를 받을 때까지 동료들에 의해서 what is cold 하면 이른바 요컨대 자 peer 리뷰 프로세스 하면 동료 의 검토 과정 속에서 동료들에 의해 심사가 될 때까지 는 연구 논문이 출판 조차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이 다는 거죠.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라는 것이 most of the examples of scientific inquiry 대부분 과학연구 예는 described in science textbook 과학 교과서 설명 되어진 자 그런 본보기들은 대부분의 본보기들은 대학생들 과학 교재에 설명되어진 과학연구의 대부분의 본보기들은 예를 들어서 have all 모두가 published 된 겁니다. 공개된 거는 발표되라. 자 in peer reviewed journal에 발표된 겁니다. 학술지조 잡지 같은 거 nature 라든지 science 라든지 세계적인 잡지의 동료의 검증이 된 그런 학술지에 모두가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과학연구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의 글이죠. 과학지문 치고는 조금 수월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도록 합니다. The immune system is the body's defense against foreign invaders such as bacteria. Immune 시스템 하면 면역 체계죠. 면역 체계는요. 우리 몸의 방어입니다. 뭐뭐에 맞서는 외부 침입자에 맞서는 방어입니다. 자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침입자에 맞서는 방어라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라는 것은 자 이 면역 체계는 보호를 하고 자 preserve 보존 합니다. 지켜준다 라는 거죠. 신체의 인테그리시 하면 완전함 통일성 면역 체계가 신체의 완전함을 보호하고 보존 해줍니다. 그리고 이 면역 체계는요. 이것을 합니다. 만들어내므로써 안티바디 항체를 만들어내므로써 신체를 지킨다는 거죠. 공격하기 위해 적대적 침입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보호를 합니다. 신체의 완전함을 보호합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므로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면역 체계는 디클라인을 시작한다는 것을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쇠퇴를 합니다. 애프터 에러순스 하면 청소년기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위크닝 오브 이민 펑션 하면 이 취약함 나약함 이죠. 면역 기능에 취약함 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취약함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약함 이라는 나약함 이죠. 여기서 취약함 나약함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위크닝 약해짐 면역 기능에 약해짐 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링크드 노화와 관련된 취약함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진다 이 말이죠. According to the 자 오토이뮤인 자율 면역 이론 노화에 대한 노화에 대한 자율 면역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이론 자가 면역 이론 에 따르자면 시스템 그 시스템 면역체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 롱 더 이상 모모하지 않는 더 이상 신체 구분 구분 하지 못합니다. 뭐를 신체 자신의 조직을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분 하지 못한다. 외부의 조직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자 신체는 아마도 그렇게 되면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As suggested by 제시된 것처럼 Vitalizing incidence 발병률 상승하는 발병률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율 면역 질병에 상승하는 발병률 발병률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커지는 발병률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신체라는 것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병에 걸리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의학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자체가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When a painter is walking for a patron patron 하면 이제 고객이죠. 후원자 어떤 화가가 작업을 할 때 후원자를 위해 작업할 때 에즈모모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던 것처럼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자 중세시대 때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메디치 가문이 재벌 에 해당되는 후원자였죠. 레오나 다빈치가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작업했던 것처럼 어떤 화가가 후원자를 위해 작업을 할 때 There can be emotional 감성적 소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뭐에서 기인하는 자 리절팅 프롬더 아티스트 그 자 그 화가의 의도에서 기인하는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것을 그 후원자가 appreciate 감상하고 즐길 것 즐길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화가의 의도 의도에서 기인하는 감성적 소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화가가 홀로 외롭게 독야청청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만은 아니다. 화가라는 것은 감성적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자 후원자가 있다면 후원자가 즐길 수 있게끔 감성적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빈센트 반 고후라는 외로운 화가조차도 이 사람은 고립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었습니다. 퓨는 노예의 의미니까 그림을 거의 팔아먹지 못했습니다. 그의 살아생전에는 이 사람조차도 신경을 썼습니다. 반응에 그의 동생의 반응 그 그림에 대한 그가 만들었던 그려냈던 그림에 대한 동생의 반응에 신경을 썼다. 이 글의 소재가 화가의 감성적 소통이죠. 고독하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웠던 고후라는 화가조차도 동생의 반응을 살폈다는 거죠. 몇몇 화가들은 종종 테이크 페인트 하면 자 이게 고통을 받아들이다 다른 말로 공을 들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몇몇 화가들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관련 지어서 더 프레이밍 하면 고안 하는 것과 프레젠테이션 하면 표현 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들의 작품을 표현 하는 것과 관련 지어서 공을 드립니다. 이익을 위해서 혜택을 위해서 보는 사람의 혜택을 위해서 그들의 작품을 고안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 지어서 화가들은 공을 드립니다. 보는 사람을 신경 쓴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Such as 뭐 처럼 When Mark Loxco 라는 화가 아주 특이했던 것처럼 뭐에 대해서 Lightning of his painting 그의 그림의 조명 상태에 대해서 밝기 죠. 그러니까 밝기에 대해서 신경 을 쓴 특별하게 굴었던 것처럼 보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혜택을 위해서 그들의 작품의 고안과 표현에 대해서 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요 사회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운 과정이 아니다. 아까 과학이 외롭지 않다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림 그리기는 포함하고 있는 소통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과정입니다. 자 감성적 판단의 소통을 포함하는 그 화가의 감성적 판단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성적 판단의 소통을 포함하는 자 그런 사회적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화가들은요 cannot expect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감상하다 그들의 작품을 감상할 것을 예상할 수 는 없습니다. 기대할 수 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인식으로 감성으로 went to into their creation 하면 그들을 창조할 때 투입 되었던 즉 화가 들이 그림을 그릴 때 투입 되었던 똑같은 인식과 감성을 가지고 그들의 작품을 감상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가들은 희망합니다.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Some approximation of these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비슷한 정도까지는 approximation 하면 근사치죠. 근사치를 만들어낼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화가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의 감성 인식과 감성 까지는 똑같은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근사치 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마지막에서 디즈가 가르치는 것은 인식과 감성입니다. 화가들이 느끼는 인식과 감성의 근사치 정도는 만들어낼 것을 희망합니다. 화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아무도 배려하지 않고 작업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화가의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4번 까지 독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소금 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너무나 비싼 커스틀리 그리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럽 에서 자 앞에 쏘 나왔죠 덴 나옵니다. 아주 모모 해서 그 결과 모모 하다. 너무나 비싸고 중요한 것이라서 그 소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In the medieval 중세 세계에서는 with rigid hierarchy 하면 빡빡한 고정된 엄격한 계급 계급 구조죠. 엄격한 계급을 가지고 계층 구조를 가지고 중세 시대에서는 그 방법 인데 어떤 방법 관계되면서 딱 꾸며주는 거고 사람들이 다인드 식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음식인데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음식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의 지위를 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방식 과 음식은 문장의 주어가 두 개네 식사를 하는 방법 과 그 음식 이라는 것은 반영 했습니다. 동사가 리플렉티드 반영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 했습니다. 로얄티 왕족과 귀족이죠. 노빌리티 왕족과 귀족들은 앉았습니다. 하이 테이블 상단 높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오너 데이스의 데이스가 여기서 상단 입니다. 상단 상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사회적 열등자들 즉 아랫사람들은 먹었습니다. 낮은 식탁에서 그들 아래에 있는 자 여기서 그들은 위에 나오는 왕족과 귀족 아래에서 먹었습니다. 자 어멍 더 프리빌리지 뭐뭐 중에서 특권 중에서 그랜티드 투 하면 허락되어진 엘리트 층 즉 상류 층 이죠 상류 층에 허락되어진 특권 중에는 있었습니다. 뭐가 액세스 접근 권이 있었습니다. 소금에 대한 아 상단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소금에 대해서 권한이 있었다. 소금이라는 것이 자리에 놓여졌다. 겁니다. 어떤 그릇 속에서 높은 식탁에 그릇 있는 그릇 속에 놓여졌습니다. 디스클리어 익스프레이션 오브 소셜 디바이더면 사회적 어떤 분리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표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Above the salt 소금 위에 있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즉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높은 계급의 사람을 말하는 것. 높은 계급의 사람을 우리는 소금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Below the salt 소금 아래 있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낮은 계급의 사람 또는 아닌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Less 는 Not 로 보세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할 때 우리는 Below the salt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쉬웠던 4번 4번 이었습니다. 오늘 독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5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